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해 맡기자고 촉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가운데 법인이사회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정식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이사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화운동과 통일, 노동운동의 평생을 바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정관계와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인의 연결식은 모레인 1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신 노인문화중심 1번지를 내세워 불교계 복지를 이끄는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코로나 시대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섭니다. 천태종이 지난달 초 전현직 두요 스님들을 수도권 사찰에 집중 임명하는 정기주지 인사를 단행하면서 코로나19 시대 도심폭유 활성화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의 주장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판단해 맡기자고 촉구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미국 하버드대 온라인 세미나의 강연자로 나서 위안부 피해를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권송희 기자입니다.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등장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 도중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올해 93살인 이 할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고 시간도 없어 절박한 마음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UN국제사법재판소 ICJ에 회부해 해결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첫 마지막 소원입니다.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을 시작으로 지난 30여 년간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운동을 이어왔지만 일본의 공식적인 인정과 사죄는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부가 나서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승소한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이 할머니는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는 판결을 무시하면서 항소조차 안 하면서 못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하바드 교수가 시켜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ICJ의 공정한 판단을 받고 완전한 해결을 한 뒤 양국이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회부추진위원회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대통령과 외교부 등의 회부 의사를 전달했고 심각하게 고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우 금전적 배상 외에도 사죄와 책임 인정, 역사 교육의 의무가 있다고 강조한 추진위는 ICJ회부가 합리적인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구제 여부를 반영하고 역사적 대립을 해결해 한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자분, 할머니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그런 권질적인 당시 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안부는 매춘불안 내용의 논문을 작성한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 안팎에서 비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홍수 할머니는 오늘 밤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여는 온라인 세미나에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위안부 피해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실제 증언을 재구성한 장편소설이 미국에서 2쇄에 들어갑니다. 김숨 작가의 장편소설 1명을 번역한 브루스 풀턴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워싱턴대 출판부가 2쇄 출판 계획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소설 1명은 90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13살 때 만주로 납치돼 겪은 일을 회상하는 내용으로 위안부 문제를 전면으로 다룬 첫 번째 장편소설로 꼽힙니다. 김숨 작가는 집필 과정에서 2년여에 걸쳐 300개가 넘는 피해자의 증언을 연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가운데 법인이사회가 첫 회의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정식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이사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 소식은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임시이사 파견으로 사실상 비상체제를 맡게 된 경기 광주 나눔의 집. 첫 임시이사회가 열렸지만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사회를 불과 2시간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회의 소집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눔의 집 대표이사는 경기도로부터 해임 명령을 받은 상황이어서 이사진 소집 권한은 경기도지사가 쥐고 있습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이 대표이사 등 이사 5명에 대한 해임 명령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권한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는 이사 5분에 대해서 해임을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개인에 대한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기각이 됐기 때문에 승인 이사 5분은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세할 수는 없고 대신 그렇다고 이분들을 해임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인 거죠. 나눔의 집 이사회는 당초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에 대한 해임 문제를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이사회엔 정식 이사 가운데 사회이사 선임도 안건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이 같은 안건들을 다루지 못한 채 임시의장에 이찬진 변호사를 선출하고 차기 이사회를 다음 달 2일과 16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될 정식 이사 선임 작업 문제를 놓고 차기 이사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있는 나눔의 집 법인 운영진은 관선 이사나 개신교 인사의 이사 선임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인의 정식 이사 해임 문제 등을 논의할 다음 이사회가 나눔의 집 정상화를 위한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민주화운동과 통일, 노동운동의 평생을 바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정관계와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은 지난 15일 조문을 마친 뒤 통일을 보고 완전 민주화되는 걸 보시고 떠나게 하지 못한 후학들은 굉장히 죄스럽고 한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어제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고인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렸습니다.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투혼을 끝까지 유지하셨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고 저희들에게, 저희들 산자에게 영원한 채찍을 주시는 것이지요. 한국민주화운동 1세대로 지난 15일 89세를 일기로 타개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연결식은 오늘 19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천안을 대표하는 사찰이자 중부권 최대 불교 교육 도량 천안 태조상 가건사가 신축년 새해와 설 연휴를 맞아 코로나19 극복과 남북 화합과 평화의 길이 열리길 4부 대중과 함께 발언했습니다. 천안 가건사 주지 대원스님은 BBS 불교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기도정진할 때 코로나19도 이겨낼 수 있다며 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코로나가 모든 국민들을 생활이 어렵게 만들고 또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만들고 이런 고통스러움이 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건사는 지난 1977년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성금으로 높이 15m, 무게 60톤의 동양 최대 규모의 청동대부를 조성했고 가건사 불교대학, 불자결혼상담소, 노인복지기관을 운영해 제가인재양성과 어르신복지 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신노인문화중심 1번지를 내세워 불교계 복지를 이끄는 서울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코로나 시대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나섭니다. 디지털 문명에 익숙하지 못한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관 앱을 선보이고 같은 연배로부터 디지털 기기 사용을 지원받는 디지털 에이징 똑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의 새해 사업을 발표하는 자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고령인구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만큼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불교계 복지시설로는 처음으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이용해 기자간담회를 연 겁니다. 복지관은 올해 고령층과 장애인 등의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책도 내놨습니다. 관내 어르신 10명 중 6명이 인터넷 뱅킹이나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 등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겁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같은 연배로부터 사용법을 배우는 디지털 에이징 똑똑과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스마트 봉사단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로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조소득 홀몸 어르신에게는 반려 로봇이 제공됩니다. 지난해 6명에게 시범 도입됐는데 올해는 대상을 200여 명으로 확대합니다. 고령자 일자리 창출의 모범 사례였던 플러스 카페는 올해도 지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새해 들어 새롭게 마련한 돌봄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마스크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의 방역물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S&P 월드와 주식회사 백자회는 천태종 산하 NGO 단체인 나누며 하나 되기에 3천만 원 상당의 KF 덴탈 마스크 1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부한 마스크는 3월 신학기 준비를 앞두고 탈북 청소년학교, 국가유공자 지원단체, 요양생활보육시설 등에 코로나 예방물품과 함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앞서 나누면 하나 되기는 서울 노숙인시설협회와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서울역, 창신동, 돈이동 쪽방상담소 등에 마스크 7만 장과 손소독제 500ml 3,500개, 물티슈 3,000개를 전달했습니다. 천태종이 지난달 초 전현직 주요 스님들을 수도권 사찰에 집중 임명하는 정기주지인사를 단행하며 도심 포교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심 사찰의 불사와 포교를 위해 종단적 차원에서 재정은 집중하고 인력을 분산하는 천태종의 주지인사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이번 달 초 천태종 말사 중 최대 규모인 부산 삼광사 주지의 영재 스님이 취임하는 등 전국에서 신임 주지 스님들이 잇따라 취임했습니다. 수도권 최대 사찰, 분당 대광사 주지의 총무부장 월장 스님이, 종단의 서울 중심 사찰, 관문사 주지는 교무부장 경예 스님이 맡았습니다. 서울 삼용사 주지의 중앙종의의장 무원 스님, 수원 용강사 주지의 전 사회부장 경천 스님 등이 임명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전현직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수도권 주요 사찰 주지를 맡으면서 도심 포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천태종은 IMF 외환위기 직후, 종단 차원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관문사를 건립했습니다. 총무원장이 직무를 볼 수 있는 거점 사찰을 강남권에 마련하며 서울 포교에 의지를 실천한 겁니다. 분당 대광사의 경우는 지난 2017년, 높이 33m에 르는 동양 최대 규모의 목조 미륵보전 불사를 14년 만에 끝냈습니다. 모두 역대 집행부의 총무원장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이 주도했습니다. 재정은 집중하고 인력은 분산하는 천태종의 인사 시스템이 코로나 시대 도심 포교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경북 문경시 관읍니와 충북 충주시 미륵니를 잇는 하늘재는 백두대간을 넘는 최초의 고갯길인데요. 현실과 미래 부처를 일컫는 마을 지명인 관읍니와 미륵니 옛길 복원과 스토리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남북을 잇는 교통로이며 신라불교 전략길이기도 한 하늘재는 문원에 기록된 최초의 고갯길입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만큼이나 고구려 온달장군과 구상국 궁에 신라 마이태자 덕주공주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한반도 문명의 길이었던 하늘재의 액길 복원에 나섰습니다.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한반도 최초의 고갯길인 하늘재는 문경시민과 충주시민의 염원으로 복원이 계획되고 시작되었습니다. 내년까지 하늘재 관읍니 방향 3km 구간의 액길을 되살려 매력적인 관광 자원으로 육성합니다. 관읍니 구간은 이미 완성된 미륵니 방향 4km 탐방로와 이어져 현실의 땅 문경과 미래의 땅 충주가 만나는 명소로 거듭납니다. 문경시와 충주시는 하늘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고 올해부터 공동학술 용역도 추진합니다. 영남과 기호 지방을 연결하는 교류의 길인 하늘재의 역사자원 조사를 통해 관광 명소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 이승과 저승을 잇는 하늘재 고갯마루에는 지난해 수백 년 만에 산신각이 복원됐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앉은 산신을 중앙에 두고 하늘재를 지켜왔다는 마이태자와 덕주공주의 탱화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신라불교가 전래된 하늘재일 때는 고대 문화발전의 토대가 됐던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이 산재에 있어 보존관리가 절실합니다. 관음과 미륵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불교의 문화유산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고 더 오랫도록 보존되어서 우리 중생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음과 미륵 세계를 염원하며 민족의 상과 함께한 하늘재는 희망과 기대, 소통과 교류를 상징하는 길입니다. 불교계와 강계당국은 역사적인 길 위에 흩어진 수많은 불교문화재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문경 하늘재에서 BBS 뉴스 김정렬입니다. 불교학연구회가 비대면 방식으로 겨울 워크숍과 임시총회를 개최합니다. 불교학연구회는 오늘 1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불교 고전문화연구회 동향이란 주제로 겨울 워크숍과 임시총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를 감안해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이용한 온라인 발표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불교학연구회 임시총회에선 감사선임과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문제가 다뤄집니다. 한편 불교학연구회는 경북대 인문학술원 동서사상연구소 21세기 불교포럼과 공동으로 니까야 강독을 위한 기초빨리어 강좌를 3월 8일부터 13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화상으로 진행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전하는 음성포교사를 길러내기 위한 불교합창아카데미 단원들을 선발하는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조계종의 불교음악교육기관인 불교음악원은 제4기 불교합창아카데미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을 오늘 19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 봉은사 템플스테이 지하 1층 불교음악원에서 갔습니다. 불교합창아카데미는 불교의식과 행사 등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불교합창단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적인 합창교육을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교육내용은 교성곡을 포함한 찬불가와 뮤지컬, 연의, 민요, 무용 등입니다. 불교합창아카데미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이 수여되며 불교음악원 정회원과 부름합창단원의 자격으로 불교행사에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문화재청은 고창 봉덕리 1호분과 나주 정총고분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금동신발 두 건을 각각 보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동신발은 삼국시대 유적에서만 발견되는 우리나라 고유의 고대 금속 공예품으로 금동신발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화재육관광부가 올해부터 문체부 장관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표창장과 상장 제작돼 전통한지를 사용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금융상담과 경영개선 컨설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이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 1개씩 설치됩니다. 서울시는 시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넘겨 국제법의 판단을 받게 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이제 15명에 불과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월 17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